오늘은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은요 부담감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부담감이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 말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잖아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여 있는 그런 헌금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면 그 장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남보다 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렇죠? 그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에게는요 목사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 보게 되면 평범한 자녀는 별로 없어요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 생활을 잘하며 산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격길로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에 모든 언론들은 사흘 안에 수도가 정복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침러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아마 푸틴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너무나 쉽게 우크라이나이를 정복할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죠? 지금은 한 달이 지났지만 수도를 정복하기는 커녕 도리어 15,000에서 2만 명의 러시아의 군인들이 전사를 했다 그리고 수천 대의 차량과 전차가 파괴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수도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도리어 이 키우이 주변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뒤로 후퇴를 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군사력에서는 너무나 얼떤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젤리스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물러서지 않는 그 강인한 리더십 그리고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연합된 힘과 조항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저도 야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차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맨몸으로 그 앞에 가서 어때요? 그 전차를 막아내잖아요 목숨 걸고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만일에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국민들은 어떨까?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망을 가지 않을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내 손으로 나라를 지키고야 말겠다는 생각에 총을 들고 전선으로 뛰어들까? 전쟁이 일어나자 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축구 선수도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들어갔어요 연예인도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는 그 사진도 보았습니다 제가 16일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잠시 자녀들을 데리고 폴란드로 떠났던 엄마가 자녀들을 안전한 곳에 피난시키고 나서 다시 다시 고향을 지키겠다고 저 러시아 군인들과 싸우겠노라고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기국 열차를 탔다는 거예요 최근 폴란드 국경지대에는 다시 귀국해서 전투에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왜 이렇게 자녀를 둔 여성들까지도 러시아와 군대와 싸우겠다며 기국행 기차를 타고 전선으로 나아갈까요?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지금 총을 들고 전선으로 뛰어들까요? 영웅 심리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홀로 안전하게 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아니 내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나 홀로 잘 먹고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는가? 내 나라 내 고향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아 7장 1절과 2절은 거룩한 부담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아 7장 1절과 2절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아 6장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아 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지기한 다음에 두 번에 걸친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나누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기랏 여아림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계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3만의 군사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 언약계를 수레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 어때요? 소가띠임으로 언약계가 떨어지려고 하자 책임자인 우사가 그 언약계를 손으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언약계를 모셔오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계는요 어떻게 옮겨야 되죠?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뇌인 중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기고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새 수레에 싣게 됐을까요? 불레새 사람들이 이 언약계를 베세메스로 보낼 때에 수레에 싣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수레에 언약계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라고 했는데 어때요?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언약계가 어디로 가 있게 됐죠? 석 달 동안?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벳 애돔 지금은 이제 목에다 힘 빼고 하니까 잘 되네요 이 오벳 애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계가 오벳 애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집과 소유에 또 자녀들에게까지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계로 인해서 우사는 죽었는데 오벳 애돔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이덕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다시 이제 오벳 애돔의 집에 있는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처럼 수레의 식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말씀대로 네이지파, 과자손의 네이지파들이 어깨에 매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이슨 왕이지만 배옷을 입고 그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이를 때까지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그 벗기 앞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춤을 추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한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이슨 예비한 장막 가운데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이슨 레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요아의 괴 앞에서 요아를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준비한 그 장막 안에 안치해 두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아의 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24시간 찬양을 해서 역대상 16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레이 사람을 세워 요아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어디 앞에서요? 요아의 괴 앞에서 요아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 사익자들을 세워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파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요아의 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16장 37절을 보게 되면 다잇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원약괴 앞에 있게 하면서 항상 그 괴 앞에서 섬기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다잇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요아의 원약괴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괴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그 장막 안에 이 원약괴가 안치되어 있는데 그 요아의 괴 앞에서 24시간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도 유명한 다잇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다잇의 장막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의 그 예배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섬압들이 모셔서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한 장로들의 한 손에는요 거문고가 들려있고 그리고 금대적 기도가 들려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그 두루마리를 치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에 기도 드리라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비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 금대접은 송도의 기도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여러분 이 장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 찬양과 기도가 함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지금 내가 찬양하면 이 찬양이 이 공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내 기도가 어때요? 거룩한 향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이슨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그리고 그 언약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끊임없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다이슨은요 그 언약계를 하나의 상자로 보지 않았어요 박스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의 괴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다이슨이 이렇게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 보호자 앞에서 그 언약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정왕국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이슨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왕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비해야 됩니다 신정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다이슨이 원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신정왕국의 신앙적 토대를 이루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산무엘하 7장 1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주셨대요 물리쳐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 거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다이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원약계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그 앞에서 24시간 동안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장막에 예배가 있던 그때입니다 장막에 예배가 있던 그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의 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경배할 때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다 다이시 나가서 싸워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으므로 다이스로 하여금 그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그러면 다인만 평안했을까요? 나라가 평안한 거죠 그래서 다익과 이스라엘의 나라에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을 매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매일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미사일이 터지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피난을 떠나가는 수많은 피난민들 여러분 영상뉴스 보셨잖아요 아유 혼자 터벅터고 울면서 걸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 아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은 여러분 나라에도 평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실 때 평화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심으로 우리의 주변의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원수를 싸워 물리치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이세의 장막에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평화가 임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진정한 평안이 임하려면 뭐가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면 우리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심으로 당연히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려면 바로 다이세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면 우리 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요하에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심 평안 이 세 가지는 때리라 때릴 수 없습니다 2절은 다이드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온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이드 왕과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드 자신도 어디에 머물러고 있다고 말하죠?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성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다이드의 마음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나는 이 백향목궁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변의 온수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넌나보는 사람도 없어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주님 여기가 조사하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다이드의 이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거늘 요호와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괴가 천막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이 다이드의 마음에 불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슨 아름답고 완벽한 건물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약계를 모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약계가 천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다이드 왕의 마음에 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이슨은요 이때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10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0편 116편은 저자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이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이슨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신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10편 116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의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요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요하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다 지금 이 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냐 그러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음부의 고통의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하께서는 6절입니다 다같이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신이 10편 11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를 때에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아니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영혼의 평안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역시 보답을 받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슨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하의 이름을 부르며 여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하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첫째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구원의 잔은 뭐죠?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소원을 갚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여하께 갚으리라도 그랬잖아요 소원은 뭐죠?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신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미치는 그런 활란과 슬픔의 때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어떤 소원을 드렸죠? 자 10편 116편을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하 앞에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것을 내가 지키며 행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이러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했다면 여러분 그 소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홀로 소원한 것을 갖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여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나 홀로 소원을 갖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이세의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두려움 사도 바울에게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림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내가 나댄 것은 내가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물론 사액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액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뭐예요? 바울처럼 내가 나댄 것은이죠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금의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앞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자기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구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민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도행정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다 같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던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죠 왜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바로 느에미아입니다 느에미아는요 평생에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느에미아는요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관원으로서 수상궁에 거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요 온랄로 말하면 대통령제로 말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왕의 술을 마시게 되는데 만찬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 술관원이요 먼저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왕이 술을 마실 때 어때요?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왕이 따라주면 술도 마시고 국사도 논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니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에 대한 근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황이 뭐냐 하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고 하는 너무 절망적인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에 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자, 네이미의 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고 슬퍼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내 사랑하는 저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요 지금 자기의 그 지위에 만족하고 또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은요 호화롭게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잊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인데 내가 여기에서 뭐 조국의 현실을 알아보았자 무엇을 할 수 있겠단 말인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동족들의 아픔과 모든 형편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예면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에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포로 2세로서 800마일이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있으라도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중간에 포기해버린 적이 있는데 노에미아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노에미아 자신에게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엄청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꿈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노에미아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노에미아 1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근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에미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거룩한 부담감이 니에미아에게는 부르심의 소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 안에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르심의 소명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담감이 우리의 소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담감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거룩한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분 이야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하는 법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해외로 많이 입양을 시킨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1954년에 가을 미국 오리건주의 시골마을에 이 홀트 부부가 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요 부모를 잃은 한국의 전쟁고아들이 밥그릇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나의 어린아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한국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밥그릇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홀트 이 부부에게는 여섯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의 전쟁고아를 품기로 작정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55년 한국고아 여덟 명을 입양함으로 홀트 아동복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홀트 부부는 입양한 아이들이 지낼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이 한편의 다큐멘터리가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만든 거죠 내 가정에도 여섯 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은 이 고아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 그 밥그릇을 들고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다니는 그 한국의 전쟁고아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울림이 생긴 거죠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거라 그 말이죠 내게도 여섯 명의 아들이 자녀가 있지만 이 부모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이 한국의 고아들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 그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전쟁고아들을 입양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홀트 아동 복지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도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참 크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축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도 주셨고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의 고학원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희장 가운데 있구나 마음의 부담이 됐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다이슨이 가졌던 거룩한 부담감 바울이 가졌던 그 거룩한 부담감 니에미아가 가졌던 그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안에 울림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 받은 은혜를 확증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꿈입니다 ak-at-say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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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